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치열한 시장경력에 노출된 제 삶을 꾸려온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일이라든지 수입과 지출에 균행을 맞추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늘리는 일에 지나치다 할 정도로 보수적입니다. 나라 살림을 도맡아하는 사람들이 돈을 펑펑 쓰는 것도 치열하게 자기 손과 발, 자기 머리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아마 더물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시장 환경이 급속히 바뀔 때면 그동안 수입의 아주 든든한 원천이 되어왔던 부분이 그 자체의 원천이 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칫 잘못 판단하고 행동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쩌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11월 3일 날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주요 언론들은 오프라인 유통의 강자 롯데그룹의 맹애퇴직 소식을 전합니다. 기사 제목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얼마나 맹애퇴직을 신청할까 했는데 25%나 되었다. 롯데에 떠난다. 희망퇴직의 쇼크. 이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희망퇴직 대상자 가운데 25%니까 4명 가운데 1명이 그만두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롯데백화점은 1979년 창사 이래로 42년 만에 처음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당초에는 신청자가 얼마나 되겠냐든 롯데백화점 내부에서도 막상 뚜껑을 열자 20년 이상 근무한 희망퇴직 대상자가 2천여 명 가운데서 4명 가운데 1명이 회사를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회사 측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지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창사 23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2월 희망퇴직으로 60명을 내보냈고 또 8개월 만에 또다시 2차 희망퇴직을 받는데 이번에는 희망퇴직 대상자를 기존에 입사 10년차에서 8년차 직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으로 롯데그룹은 고용안정을 무척 중요시하는 그런 기업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롯데의 퇴직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 최현주 기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롯데의 잇단 구조조정 배경에는 유례없는 실적 부진이 도사리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2019년 영업이익은 519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3280억원으로 줄었고 올 상반기는 1650억원에 거칠 전망이다. 한편 롯데마트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지난해 190억원을 벌어서 적자를 매냈지만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무려 250억원 적자다. 유통업계에서는 롯데의 오프라인으로부터 온라인에 전환이 늦어진 탓이란 이견이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유통업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은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대변역에 속합니다.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응에 성공한 자와 또 실패한 자 사이에 운명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환경 변화에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이 진짜 젊은 생각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옳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의 유통플랫폼 일종의 오프라인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유통플랫폼인 온라인에서 그런 온라인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전개될 때 성공할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말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하나의 지배적인 경영 환경에서 연속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대개 조직의 상청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혁명이나 변역이라고 부를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경영항정이 펼치게 됐을 때 제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올바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 산업사회에서도 많이 간퇴할 수 있습니다. 피치폰 일반 핸드폰이 유행하던 시절에 큰 성공을 거둔 그런 경영자들이 완전히 다른 환경 즉 스마트폰이 주도하는 시대가 열리게 됐을 때 상황을 오판해서 기회를 놓친 경우가 바로 아주 대표적인 사례에 속합니다. 결국 희망 퇴직을 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청부가 얼마나 상황 변화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그런 조치나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아주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롯데의 변신은 위태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판 자체를 뒤흔드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다시 한번 옛날의 그런 영화를 되찾을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직접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대보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 퇴직을 신청한 것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일동해 보인 발로 한 투표라고 봅니다. 낙관적으로 봤으면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겠죠. 그들은 지금 떠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접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어떤 판단에 오른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아차하면 그냥 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세금에서 봉급받고 사는 사람들은 아차하면 가는 시대다는 것을 가슴으로 그렇게 절절히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정말 이 시대는 아차하면 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현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항상 세볼 수 있으면 더 좋은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가지고 보답하고 또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나라 살림을 살 때도 아주 좀 악저 쓰고 지나치게 고정비 지출을 늘리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은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는 것이죠.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좋은 그런 해법을 찾는 일이 어렵지 않을 텐데 항상 자기 입장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가 믿는 것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과신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